안녕하세요 6월 3일 월요일 굿모닝뉴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자 지난 토요일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당연히 썼겠죠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 후서로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카톡, 이메일, 텍스트로 우리가 연락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편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끝까지 성숙한 믿음을 갖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소명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카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보금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가운데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요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분들이십니다 태카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고 촌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직책과 또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성김을 그냥 받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을 달이 반사해서 깜깜한 밤에 지구에 빛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금과 그 진리를 우리가 대신 비추는 이러한 역할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과 택하신 족속과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만큼의 위기가 임할 때였고 박해가 임할 때였고 핍박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보금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환영받아도 모자를 판인데 이렇게 핍박받고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 역할을 잃지 말아라 라고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상이 싫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더더욱 소위 정렘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로서 세상과 사회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덕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죄를 짓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의 원수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말씀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자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또 사회 이곳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과 이 역할을 감당하리라 아름다운 이의 덕을 전하리라 끝까지 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과 한 주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만큼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아름다운 이의 덕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